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이 render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하는 func.conf라고 하는 저 함수가 실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act의 useEffect라는 겁니다 여기서 useEffect라고 하는 또 다른 hook을 제가 include를 시켰고요 저기 있는 hook을 일단은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위치는 어디이건 상관없는데요 useEffect라고 하고 얘는 첫 번째 인자는 함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밑에 있는 걸 카피할게요 이걸 카피해서 useEffect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ffect라고 하고 뒤에는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페이지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render라고 하는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컴포넌트가 DOM 상에 위치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useEffect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짜면 그 코드의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render가 끝난 다음에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랜덤이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클릭 보시는 것처럼 render가 또 호출이 되고 그리고 useEffect가 또 호출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useEffect라고 하는 저 hook은 웹페이지가 처음으로 render가 끝났을 때 실행되고 그 다음에 render가 또 실행될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클래스에서는 누구와 등가냐면 여기 적혀 있네요 컴포넌트 willMount 말고 컴포넌트 didMount와 render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컴포넌트 didUpdate와 등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컴포넌트 didMount 그리고 컴포넌트 didUpdate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useEffec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실행이 됐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hook의 이름이 왜 이펙트냐? 사실 여기 있는 이 이펙트라는 말은 SideEffect가 생략된 말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부작용 또는 부가적인 작용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죠 자, 리액트에서의 SideEffect라는 것은 이 펑크컴프라는 저 함수가 호출됐을 때 리턴되는 이 결과 있잖아요 화면을 그려주는 그것이 리액트 컴포넌트의 메인 이펙트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컴포넌트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 그것이 걔의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 임무에서 벗어나는 작업들 이를테면 이 컴포넌트가 화면의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이 컴포넌트의 어떤 정보를 AJAX 같은 걸 통해서 가져와서 나중에 내용을 변경시킨다든지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거죠 또는 여기 리액트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UseEffect를 사용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문서의 타이틀 값을 바꾸는 거라든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여기에서 타이틀을 바꾸는데요 저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여기서 넘버 더하기 땡땡 더하기 언더바 데이트라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내용을 바꿀 때마다 어때요? 여기 있는 타이틀이 바뀌고 있죠 자, 여기 타이틀이 바뀐다라는 것은 지금 이 컴포넌트 자체의 렌더링과는 상관없는 뭔가 저 멀리 있는 거를 약간 예외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SideEffect라고 하고 그 SideEffect를 적당한 타이밍에 동작하도록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클래스에서는 이 컴포넌트 WillMount나 컴포넌트 DidMount와 같은 라이프사이클 API였던 것이죠 그것을 뭐죠? 펑션 안에서도 구현해 주도록 하는 약속된 API가 UseEffect이고 UseEffect 안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DidMount와 컴포넌트 DidUpdate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순간에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ideEffect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는 여러분이 복수계를 이렇게 설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끝에다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UseEffect에 첫 번째 인자 함수가 호출되죠 얘를 또 클릭하면 그때도 또 호출된단 말이에요 즉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고요 여기 있는 A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